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1월 22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본래 우리 한국인들은 꼼꼼히 따져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 저렇게 하면 또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를 생각해보고 대비책을 세우는 일이 익숙치 않습니다. 자주 자신의 실력이나 처지를 무시하고 이것을 해야 한다거나 또 저것을 해야 한다든가 같은 목표를 앞세운 다음에 밀어붙이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지르고 난 다음에 허둥지둥 수습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일이나 우리끼리의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소미아 파기 이후의 수습 과정을 보면 앞으로 한국이란 공동체가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일입니다. 문정부가 경제 문제와 외교 안보 문제를 엮는 바람에 결국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관계로 확전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현명한 대처 방법은 상대방이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솔직한 답을 구하는 일입니다. 미국이 지소미아 파괴를 다 받아들이는 방식은 의회를 살펴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11월 20일 날 제임스 리시 상원위원장 공화당을 포함해서 모두가 초당적으로 참여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한다는 그런 계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리안에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시기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중단을 하는 것은 미국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피해를 준다는 그런 점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11월 19일 날 연합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지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미국의 안보와 조약상 의무인 한반도를 방어하는 것과 관련한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영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 실망했다. 해리 해리스 대사를 비롯한 미국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은 한국이 지소미아 파괴를 함으로써 한국을 방어하는 일을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었고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더 위험에 놓이게 했다는 그런 것이 바로 중요한 지적입니다. 한국 관련 행정부와 의회인물들의 의견에 청통한 마이클 클린 전략국제문제형구소 CSIS 부소장은 문정부의 계획적인 시도가 날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만일 한국정부와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방위비 협상도 결렬됐는데 북한과는 평화선언을 할 경우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들이 비용 지불을 원치 않고 북한과 평화를 이뤘으니 더 이상 우리 군대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퍼펙트 스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날 지소미아 파기 결정 단계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강경한 반발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성급하고 조급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11월 22일 지소미아 완진 파기 결정 단계에서 문정부는 미국의 반발과 걱정과 항의를 모두 다 아는 상태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발 후폭풍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 길을 고집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상상할 수 없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단행한 것은 결국 한국이 친중과 친북의 길로 가겠다는 사실을 미국과 일본의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군 철수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을 뜻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한 미군 없는 한국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기울연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전혀 바라지 않는 바지만 문정부는 결국 미국 없는 한국조차 감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고 위험한 결정에 대해 한국인들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책임은 막대한 책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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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